올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이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자훈련 2.0 과정에서는 훈련 받는 모든 훈련생들이 훈련 중에 아울리츠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생들은 해외 아울리츠를 모든 반들이 다녀오고요 사역 훈련생들은 국내 아울리츠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 이렇게 아울리츠를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훈련이지만 또 간단하지도 않은 그런 과정이지만 훈련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훈련의 과정에 아울리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훈련생들이 아울리츠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올해가 4년째 되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들을 마을들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을들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혹은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장면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어야 했고 그 훈련의 중간의 과정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아울리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마을들로 보내시고 시골로 보내시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이 같은 예수님의 훈련 방식을 따라서 제자훈련 사역 훈련생들도 훈련의 중간에 이렇게 아울리치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올해도 600여 명의 우리 훈련생들이 이제 아울리치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 강곡히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훈련생들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훈련해 오고 있지만 특히 이 아울리치를 앞두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강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종종 강곡하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고린도우스 1장 11절에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또 에베스 6장 19절에도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골로스에서도요 4장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바울도 이렇게 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여러 번 기도 부탁을 했다면 우리 훈련생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제목으로서 첫째는요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요 자기 부인을 하고 우리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신 것을 주제권과 주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온몸으로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생들이 주 안에서 훈련에 지체된 것을 경험하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전해져서 어찌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제목은요 은혜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당기성기 아울리치 다녀오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훈련생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요 이전에 훈련 단선을 다녀오신 훈련생 어느 분이 고백하신 말씀인데요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였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이번 아울리치에서도 모든 훈련생들이 반드시 이런 깊은 은혜 정말 큰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이 토빗의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온전한 제자로 남은 훈련의 모든 기간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훈련생들이 아울리치를 떠나고 훈련을 지속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또 기도를 하셔야 하는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등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요 이 보금의 역사 보금 전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있을 텐데요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의 끝부분 치고는 좀 남다르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권의 성경의 끝으로서는 끝이 느낌이 잘 드지 않죠?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의 책들을 보시면요 정말 그래도 좀 끝다운 끝이라 느껴지는데요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끝맺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문장으로 보기에는 뭔가 시원하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이 역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 이 히스토리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닌 듯한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구절처럼 그렇게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역사가 없었다면요 사도행전으로 보건대 결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자체의 특성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는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계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의 이 첫 역사,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되는 이 신약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신약의 성경들과는 좀 달리 엉거주춤하게 맺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교회의 출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때문에 시작된 이 신약의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수 있는 그 출발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위대한 말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이 명령이자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히스토리는 끝나게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마무리되었지만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새롭게 출발한 신약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엉거주춤한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참 엉거주춤한 게 아니라 너무도 적절해 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이 신약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 되려면은 그 길은 복음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 출발부터 그 탄생부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메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살리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대속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때만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갈 그때만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그 출발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언하고 가르쳐지고 훈련되는 그곳에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은 이 신약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훈련은 이 신약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을 붙들고 몸부림하고 씨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리치도 그 과정 중에 속해 있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과 그렇게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기 위한 길은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라고 했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은 그 복음 자체의 특성상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장으로서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굳이 보자면은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틀어막을 수 없는 확신 가운데서 이런 정도로 좀 다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틀어막을 수 없는 확신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무엇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까? 무엇도 틀어막을 수 없는 확신 가운데서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여 복음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 진리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틀어막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요 묵상할 때 이 본문은요 제자들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오는 것을 사도들은 제자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그들 눈 앞에서 승천해버린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분명한 부활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의학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것의 완성임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확신한 사도들은요 어떤 방에도 어떤 밖에도 어떤 투옥과 굶주림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복음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까지 이 복음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약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렇게 해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정말 충격을 받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기록된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의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행전에서 이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인데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올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7장 58절 어떤 상황입니까 스테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체포되고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 때문에 스테반이 잡혀서 마침내는 투석형으로 처형되는 장면 현장입니다 스테반이 투석하여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 순교의 현장에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이 바울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스테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 부당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비통한 정말 두 눈으로 보기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놀랍게도 모순되기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당당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4등전 8장 1자리 보시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이 스테반의 처형 현장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 당연했던 이유는요 스테반의 죽음을요 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나고 끔찍한 투석의 처형의 이 현장에서 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마땅하지 않은 이 사형의 집행의 현장에 증인으로 바울이 서있는데요 이 바울에 대해서 4등전 8장 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해야 한다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면서 증인으로 서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해야 될 마땅한 거룩한 소명이라는 확신까지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디모드의전스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빌리버스 3장 6절에서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갈레아대스 1장 13, 14절에서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4등전 26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바울의 모습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도행전 7장 8장이 처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등장하는 모습에 비하면 상상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잔멸하고 복음을 틀어막는 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확신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이 복음을 이렇게 탐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복음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상황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이 새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새사슬에 메여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그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새집에 있었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가 새사슬에 메여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디모드의 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복음으로 말며만 내가 죄인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메였으나 그가 전하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메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은 메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무한한 능력 유일한 능력 생명의 능력이 복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의 이 복음입니다 땅에 박혀있는 돌부리를 걷어차면 돌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걷어찬 사람의 발이 깨어지겠죠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틀어막으려고 했었습니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걷어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가 무너뜨리고 걷어차려고 했던 그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그 복음의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훈련생들이 아울리시를 떠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족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게도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아울리시를 떠나보는 것입니다 1980년 1982년 뉴욕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당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생 린다 다훈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뇌성마비고 다리를 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나도 마라톤에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불타는 마음으로 오래전부터 연습하고 준비해서 마침내 출전했습니다 마라톤을 시작한지 두 시간이 넘어서면서부터 선수들이 골인 결승전 지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시간 4시간 5시간 이제는 결승선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자들도 거의 다 철수해버리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어가는 늦은 시간 한 사람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꼬린선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린다 다운 자매였습니다 11시간 57초만에 꼬린한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달렸습니까 왜라고요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1등은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완주가 관심사였습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틀어막을 수 없는 막아진다고 해서는 막아지지 않는 이 영원한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임무를 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여름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의 복음으로 이 능력의 복음으로 거침없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새 역사를 이제는 책으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서갈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바오리 디모데우서 4장 6절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이 멸류안을 삼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훈련생들의 아울리치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탐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마지막 같지 않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말씀을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보금에 계속 사로잡혀 십자가의 보금에 역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600여 명의 제자훈련생 사회훈련생들이 아울치를 떠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다시 한번 훈련되어지고 토약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남은 평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막을 수 없고 막히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이 보금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